푸른 성분 이제 저는 방풀 방풀 방지를 위해서 미니맵을 끌게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특산물 만드는 데에요 그 동대륙분들이 여기서 낮에 가면 특산물 만들고 막 그러더라고 바로바로 털 수 있어요 근데 아 잘해요 저는 진짜 저는 같은 대륙에서 싸워본 적은 없고 가끔 닉네임은 몇 번 봤어요 할 뿐이야 갑니다 어쨌든 지금 저분이 가는데 저분이 지금 중요한게 아닙니다 큰게 있어서 아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어제 발견한 겁니다 너무 웃겼어요 이 타이밍에 네로가 온다면 그럼 실패죠 봐봐 여기 보시면 만들어서 바로 옆에 막 이렇게 호사비 박아놓고 이렇게 막 다 쌓아놔요 저기가 특산물 만들어서 달고지 끌고 가서 막 대랭으로 만들고 이러더라고 이건 또 고맙게 포커의 테스트 테스트라는 유저분께서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보고 이제 여기서 재밌게 아이고 아이고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하 이제 떨어졌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방송 컨텐츠를 위해서 이렇게 참 좋은걸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잘 써먹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아하 왜 자꾸 떨어지 음 어 그래 하늘이 들어가고 이게 올라가기도 좀 힘들어서 오다가 죽어 음 됐다 됐다 올라왔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 밑에 보이시죠 네 먹이 아니에요 자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모릅니다 몰라 몰라 이분 몰라 이분 몰라 이분 몰라 한 번 더 가르기면은 이 사이영은 이분 죽겠는데요? 몰라요 이분들 몰라 지금 어떻게 알겠어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죠 올라오려나? 올라오면 날아가면 돼요 올라오면 날아가면 돼 자 한 번 더 갑니다 올라오면 날아가면 돼 크립 떴다 자 다시 눕고 몰라 이러면 어떻게 알겠어 잘 봐야 돼요 올라오.. 어 은신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잘 봐야 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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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는 올라오다 죽어 이러면 와봐 몽랑 와봐 왜 자신 없나 자신 없나 올라오면 되잖아 왜 못 올라와 올라오다 죽어 어 누구 뭐야 누가 때렸어 자신 없나 나 헬프는 이미 왔는데 올라오기 힘들어요 여기 어우 저기 있어 야아 저기 숨어있었어 괜찮아요 나도 쏠 수 있어 왜 그래 아 알았어 알았어 다시 올게 그럼 둘 다 어 야야야야야 날라야지 날라야지 아 이런 아 실수했어 아 실수했어 아 아 날라야지 아이씨 어 이거 눌렀는데 왜 안 날아왔지 아 이런 이런 아 전쟁중이구나 맞아 전쟁중이면 멀리게 되죠 아 다시 갑니다 직진하는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나 가야돼 지금 나는 지금 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야 피어 아 날라는데 이게 안 안 됐어 날틀이 안 터졌어 갑자기 피어 피어 좋았어 엔어져 없단 말이야 아이씨 날라가지고 하나 더 있는데 아이씨 날라가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이씨 음 네 비앙키님 말씀하시고 염려요? 어우 감사합니다 그냥 갈까? 귀찮은데 아 여기랑 싸우고도 귀찮아 갑시다 자 비앙키 비앙키 아니 비앙키님 헬프로님 핑 찍은대로 망떡 알겠습니다 망떡 망떡으로 좀 바꾼 다음에 할게 이거 망떡 뒤에 찢어져가지고 하아 하아 한 번 더 암흐 어흥 아흥 저승사장 아유 이거 좀 힘들어 아이 어 인신했네 아 진짜요? 안 켰는데 감사합니다 아유 그 이미지만 좀 괜찮은게 있어도 우리 이미지 뭐 이런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서 음, 운둔, 운둔자 자, 할머니 갑시다 아, 전쟁 중에서 죽으면 안 되는데 다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어, 그래서 안 죽고 그냥 뭐지? 날틀을 탔으면은 또 후속타가 있었어 후속타가 있었는데, 이걸 하아... 날틀이 안 펴져가지고 왜 안 펴졌지? 왜 안 펴졌지? 일단 전쟁 중이어서, 저 한 바퀴 돌다가 갈게요 나도 명점을 회복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제 3명이야, 오늘 좋았어 오늘은,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로도 없는 것 같고 내로, 내 열혈패지인데 왜 안 들어와? 여기서 한 30분 정도, 전쟁 끝날 때까지 전쟁 끝나면 또 바로 이제 분쟁이 풀리고 중립 지적 돼가지고 뭐 할 수가 없죠, 하고 싶어도 간단하게 돌다가 간단하게 돌다가 어휴 놀래라 아, 맞다 여자한테 이거 왔는데 카톡 쳐야 되는데 분명히 전쟁 중인다고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러니까 빨리 그냥 딱 좋은 거 보내드려야죠 여기 전쟁 지역이 돼가지고 여기 전쟁 지역이 돼가지고 한가롭게, 어? 한가롭게 농사 짓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없냐 없냐 어? 저기 한번 보이는데요 말을 타고 가시는 분 어, 그거 명예사자 같은데? 폭풍질주 같은데, 저거? 아, 바스콘인구나 아무것도 없나봐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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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있어 봤어 봤어 여기다 오케이 오케이 잡아 잡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몰아 몰아 토끼 물듯이 몰아요 토끼 물듯이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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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 몰아 빨리 끝으로 몰아 저 간다 저 간다 쫓아 쫓아 죽여 죽여 구석으로 몰고 있어요 지금 아우 저기 도망가신데 굉장히 빠른데요 전문 아이고 아이고 아닌가? 아 아니구나 바스콘인구나 놓쳤나? 아 놓쳤나봐 초대할까요 전문도? 훗 쏟았다 쏟았다 어때, 좋아, 갑시다 흐흫흥 어서오세요 안녕 아하 감사합니다 음 네 어제 알고보니깐 내가 그 유료 3개월 예약 결제한 유료 날틀은요 폭탄이 있더라고 어 날틀 폭탄 할 필요가 없더라고 폭탄이 내장돼 있었어요 나 몰랐는데 미사일이 있었어 미사일이 아오 아하 그럼 오늘 은 쓸면 명점도 사인이 좋네요 사인이 음 미사일 같은게 있었어 아 나 그걸 몰라가지고 건너편 갈까 여기 없네 전쟁에서 다 튀었나 아까 그 마트에서 어디갔어 아 여기 꿀이죠 정말 재밌어요 여기가 근데 오늘은 명점도 쌓이니까 사람이 별로 없는데 근데 없을 수가 없는게 여기가 황평처럼 그 사람들이 다 이제 녹 그 뭐 농사짓고 이런 데라서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쪽에 특산물 제작 때도 있고 맨날 많은데 새벽에도 몇 명 있는데 없네 건너편 갈까요 손풍선 자리로 지금 좀 없는데 전쟁에서 튀었나 봐 전쟁 떠가지고 쭈군 쭈군 발견 어 조용하네 어 조용하네 어 어디어디 어디어디 바스콘이 어디어디 나 지금 미니맥 껐어요 방풀 때문에 삼겹군 잡아 잡아 어디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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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몰라 어딘지 쭈군은 먼저 공격하면 죽여도 되구요 먼저 공격하면 일단 삼겹군부터 어디어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미니맥 꺼가지고 여기 미니맥 꺼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 자 빨리가 따라가면 되겠지 방풀 방풀하는 놈 어디갔어 헤헤 이 방풀 감사합니다 잡았어 아우 잡았어요 잘했습니다 아아 명점 다 싸우러 갔나 뭐 전쟁은 별로 필요없고 어 그럴까요 반대쪽 손 푸는 자리 손 푸는 자리 가봅시다 여기 말고 징 찍을게 징 미니맥이 다 미니맥 꺼가지고 징은 이쪽입니다 요쪽 가보죠 한번 사람이 없어 음 감사합니다 그 봐주시는 분들 음 내가 게임 방송에 소질이 있나봐 음악방 남캐 음악방송 할때는 많이 안봤는데 쓰읍 게임방송만 했다면 그냥 좀 탈할 때도 꽤 있었는데 원정대 모집중입니다 원정대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 긴 말 보내세요 아 아 크레인 잡아야지 명점 쌓이잖아 음 그래요 이제 애 잡아야지 명점 쌓이니까 명예점수 10점 어 오늘은 오토 다 잡아야 되는데 어이구 오늘은 오토 다 잡아요 명점 아 제가 오토에요 오토 오토 맨날에 있어 크레인이 제재가 안되는데 쟤도 오토가 아닌가 환여강 안녕하세요 환여강님 반갑습니다 좋은 곳으로 전쟁이에요 맵이 전쟁입니다 명예점수 2점 좋았어 전쟁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가롭게 퀘스트 할 때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냥 은사 눈사자 눈사자 어 바스코님 요게 요게 폭풍질주 요게 갈기가 없어 갈기가 없는게 폭풍질주 요게 2만점짜리 명예점수 어어 바스코님 어 실전 경험이 굉장한거 같아요 지금 방어도 명예편인 같은데 무기의 명예편인 막 그런거 같은데 저게 폭풍질주요 근데 좀 아쉬운게 폭풍질주를 그냥 새로 만들지 왜 기존 눈사자에서 갈기를 뺐을까 아예 그냥 새로 만들지 차별하려줘서 훨씬 멋있을텐데 그죠 아니면 색이 난 색깔이 난다던가 초원의 대륙은 뭐죠 여기는 초원의 띠인데 여기도 분명 오토 있을거야 오토는 무조건 잡죠 이제 12분 남았네 아 이거 짧게 밖에 못하겠네 이거 빨리빨리 아이고 바스코님 그냥 아주 자신 있으신 분이었어 이거 아이고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어이고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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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 히어로님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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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히어로님이 이미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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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 초대 난리 났다 지금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밍 안녕 한방이면 죽겠구만 그냥 어 주시쿨 주시쿨 아 야 오늘은 내가 어? 혼자 온게 아니야 해 쩌어 어? 방풀 방풀맨 아이고 죽었다 아 나 죽었어 아 이런 혼자 온게 아니야 근데 여기는 누이 앞이라 우리가 불리해요 아무리 커니 좋아도 불리해 좀비처럼 계속 오면 끝나니까 여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캔커피 뭐 이런 애들 다 방풀인데 혼자 온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자 다시 한번 아 이거 멀리 전쟁이라서 너무 멀리 도네 다시 징으로 갑시다 음 공데로 바꿀까? 공데로 바꿀까? 공데로 바꿀까? 공데로 바꿀까? 공격 대신에 범위 초대 어 비앙키 님도 초대할까요? 초대 10분 남았어요 근데 10분 10분 동안 해야돼 10분 끝나면은 바로 이제 끝나서 여기 중립 지역 돼가지고 공단 말라야지 어 그 누이 쪽 말고요 거긴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불리하니까 거주지역을 돌려 경매장 쪽에서 경매장에서 그 상황평도 있어 경매장에서 어 좌측인가 일단 지금 찍을게요 여기서 한 이쯤 이쯤으로 가야 돼 이쯤 이쯤으로 이쯤으로 엘 얘도 그 같은데 뭔데? 하아 날아가는게 더 빠르지 않나요? 글쎄 비슷비트한거 같은데 명의점수일자 보이는건 다 죽여 그냥 아 뭐야 야야야 비슷비트한건데 잘 모르겠다 뭐가 더 빠른지는 아 탈글이 더 빨라요? 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바로 경매장 말고요 경매장을 좀 우회해서 하겠습니다 이거 경매장으로 가면은 바로 뒤가 그 여신이라서 애들 동대륙분들이 부활하는 곳이라 불하는 곳이라 어 히어로언니 아 히어로 저 분도 꽤 센분인가 본데 명예팬님 반거 같은데 여긴 전쟁이든 아니든 재밌는데 여기는 이곳은 참 재밌는데 전쟁에서 다 없나봐요 사람들이 됐어 한바퀴 쓸지 이제 도착했어요 이쪽부터 이쪽부터 쭉 돌겠습니다 음 네 비행기인지 빨리 오세요 7분 남았어요 7분 7분 동안 해야돼 자 도망갔나보다 전쟁 나와서 전쟁 지역이 돼서 도망갔나보다 히어로 이분 뭐여? 뭔데 이렇게 쎄? 두방에 죽는데 뭐지? 포식자 아아 역시 포식자가 쎄구나 무기가 좋은거인가 보다 콤보가 두세 방이니까 그냥 원킬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서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서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야 대박인데 어 6분 남았다 빨리빨리 6분이 지나면 중립지역 땁니다 2시간 1시간 2시간 정도 중립지역 돼서 공격을 못해요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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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왜 털을 깎고 있어 여기 여기 그 전쟁 났어요 545님 우시우 전쟁 났어요 전쟁 전쟁 났다고요 안되냐 안됩니다 전쟁 났어요 털을 깎고 있어 이거 크리 떴나? 아까 그분 포식처 그분 저 히어로님 세방 세방이다 이던데 아이고 여기 아오 지금 다 쓸고 있어 혼자 야 히어로님 혼자 다 쓸고 있어 데미지 짱인데 같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 맨날 나 혼자 와서 털리는데 저런 분들하고 같이 가면은 아니요 포식자예요 포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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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식 자 저는 저 격 자 저는 저 격 자 할프로님은 은 두순 자 렌디오님이 주술 도적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을 해줘야지 하나봐 다시 한번 포 식 자 흐흐 방자 다 써있잖아 내 직업은 들어와서 또 물어보는건 뭐야 어 왜 이렇게 없지 진짜 어이씨 이거 그렇게 늦은 시간 아닌데 충분히 많을 시간인데 명점 써야되는데 잡아서 경배 렌디오를 켤까? 아 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헷갈려요 지금 흥분해가지고 침착하게 하면 좀 아는데 아 근데 넘어와요 그러면 그 맵팩 켜서 맵팩 키듯이 가가지고 넘어와 히어로님 말대로 이제 경배장 경배장 경 오고 어어어어어어 뭐야 뭐 떴어 아 근데 지금 토끼풀 토끼풀이 중요한게 아니야 빨리 빨리 에? 엉? 아니구나 요거는 요거는 맞는거 같은데 어이구여기 저기 돌아가야돼 저기 돌아가야돼 저기로 가면 안 돼요 저기로 가면 질 수 밖에 없어 누위쪽으로 가면은 누위에서 좀 멀어져야돼 어 다 쓸었구나 히어로님 다 쓸었나봐요 흑그슬 이건 뭐야 아오 히어로 오케오케 그림자매 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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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그 양이 일로와 알았어 뭐여 이거 뭐여 공격자 범위 초대 흑그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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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흑그슬 흑그슬 이분 오시네요 오시네 아이고 이거 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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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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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뒤쪽으로 예 킴속요 킴속요 대안 예예예 반갑습니다 아 어여 어여야야야, 어여야야야 어 야 뭐야, 뭐걸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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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점 사방하지만 안되니까 은, 은신으로 은신으로 Elo로 풀었어요, 야, 뭐냐, 타겟팅 된걸 풀었습니다 은신으로, 은신으로, 아, 뭐어 명예인 점수, 오케이 1분 남았다, 1분! 1분! 오, 이 바스코님하고 히어로님이 흔히 장난 아닌데? 오, 헬프로님도 그렇고 야아 헬프로님 자신 있었네, 이분도 어제 그, 하라플레님처럼 너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은 뒤로 가야 돼, 뒤로, 뒤로 빽빽, 빽빽 넘어가면 저거 우리가 불리해 아이고, 이런, 죽었다 부활하면서 끝낼 것 같은데? 시간이 안 돼서 텀슨님, 응? 가족은 없어요, 가족 안 했어요 이제, 이제 시간 다 돼서 끝 아니, 저는, 어, 이제 책 말고 닥사할라 닥사하려고요 원대룩 가서 닥사할 생각이에요 원디원님, 가시죠 한, 한 시간? 한, 한 시간? 복사하면 점검 시간 아이고, 아이고 넵, 어, 저도 재미있었어요 5시에 전기점검 오케, 25점, 25점 야아아 어, 쟁을, 쟁을 이기면은, 어휴 재미있을게 하면서도, 어, 명점을 보내요 어, 전, 25점 넵 다들, 어, 기득게임 하세요 히어로 님도 감사합니다 진짜 여기 꿀이었어 꿀 웹 웹 우린 포, 포탈 열 시간 되면 포탈 타고 갈라구요 활은 그림자 금이 제일 낫대요 그림자 금이 잘 낫대요 그림자 유랑관은 좀 연계기가 별로 없다는데 그림자 금이 낫대요 다시부터 내일부터, 내일부터 그거 홍보해야겠다 좀 있으면 점검이라 한번 홍보해봐요 내일부터 원정대 홍보하면서 원대륙 닥사 갈라구요 지금 포탈 열 시간 기다리는 중 그때 다시 짤릴게요 자, 렌디오 님도 탈퇴 초대 렌디오 렌디오 호텔 열고 가죠 이따가 편지를 확인하시 아, 맞다 편지 보건됐지 지금 또 가다가 주, 아 중립적 됐구나 마무리는 왕표 네, 헬프로 언니 화이팅 렛 자, 가볼까요? 잠깐만 일단은, 여기가 이제 중립 돼가지고 아! 중립되면 그냥 돌아다녀도 되잖아 그죠 서로 공격을 못하잖아 중립되면은 돌아다녀서 그냥 대놓고 서래해도 상관없잖아 못 죽이니까 그죠 서로 공격을 못하잖아 아 그런게 있구나 근데 아, 좀 있으면 요거 그거 기다리기 끝날 때라서 메일만은 좀 확인하고 근데 비앙키님은 원대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아, 오케이 초대 피앙키 어, 망토 염려입니다 어이구 어이구 감사합니다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얼마 안 해요? 어휴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망토를 벗고 으음 어이구 이렇게 되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허허허허 개그 캐릭터 됐다 개그 캐릭터 아우 감사합니다 이거 아유 이거 망토가 좀 여기 밑에 찢어져서 이게 맘에 안 들어가지고 어 그럼 우리, 아 시간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디있어? 랜디언니 어디갔지? 비앙키님구나 랜디언니 자, 우리 모여가지고 모여서 가죠 모여서 이니스테르로 가서 어, 배 타고 가죠 허허허 그 무한 상상의 날에 그게 액자에다가도 해도 된대요 액자에다가 하면 이거 된대 근데 이거 비싸다던데 상상의 날 이거 몇 골 한다던데 캐시템이에요? 아, 나 하나 있는데 하나 다섯 개, 어어 비싸네 그걸로 이제 액자에다가 할 수 있는데 액자 액자에다가도, 액자에다가도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음 그럼 액자에다가 강민경을 한번 해볼까요 먼 거리? 137? 얼마 안되요 140 찍고 싶은데 안되네 방어구를 바꿔가지고 할까 근데 그게 중요한가? 그 숫자가 중요해 들어오면 맨날 물어보더라고 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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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가? 됐어 여기서 이제 포탈 열고 가죠 아이 뭐야 뭔지 이거 뭐 없는대로 점검 전까지 그냥 좀 닥스하다가 아니면 뭐 한시간 닥스하다가 됐다 여기서 나도 나도 이니스텔에 있어 이제 내가 포탈 열게요 이니스텔 카운 노드로 본인은 그럼 원거리 몇이야 본인 원거리는 몇이에요 나한테 원거리 물어본 사람 본인은 원거리 몇이야 이니스텔 아 이거 로딩 되자마자 뒷치나면서 이거 빨리 떼야돼 179? 닉네임 뭔데? 어느 서버에 누구 179가 되나? 나 나가줘 이거 전진하면 되나? 어 맞구나 여기 나가지 일단 아 거꾸로 가게 2바퀴 같은데 179가 되나? 뭘로 어떻게 그거돼? 오키 누나 좋은생각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꺼 아니야? 다른 사람꺼 아니야? 어 181 뭔데 이렇게 올렸어? 뭘로 죽일 수 있네 뭐가 죽여 그냥 갑시다 저는 194 음.. 그래요 유일세 2바퀴 같은데 남의 닉네임 막 부르는거 아니야? 자기꺼 아니라 자기꺼 아니라 아 저격자로 했어요 또 부르치니 오 아닌데 인증을 해보던가 본인이 방송을 켜서 인증을 하던가 왜이렇게 그럼 본인은 본인 그 원거리 공룡을 내구 내구하고 비교할라고? 비교해서 아 이제 비즈니 뭐 허접하네 뭐 이럴라고 어 없네 아 아 비행기 네 갈게요 지금 갈게요 사실 나는 유일세에서 숨기고 있어요 아 요거 그거 차면 200 넘어 엉거리 공룡냥 이런 말 누가 못해 사람이 없네 사람이 없네 근데 그런게 아니고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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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누구 여기 누구 있어 여기 누구 있어 어 왜이렇게 피가 한다라 쟤 왜이렇게 피가 한다라 쟤 왜이렇게 피가 한다라 쟤 시야에 없습니다 안보여 아 쟤 뭐하는데 이렇게 피가 한다라 뭐해 이거 뭐해 이거 야 클릭하고 있는데 얘 됐다 됐다 아니야 오토 아니야 이 사람 나 클릭하고 있었어 클릭하고 있었어요 비앙키님 그 배 타고 가죠? 비앙키님 그 블랙팔 타고 가죠? 그거 아 왔어요 비앙키님 여기서 비앙키님 꺼 타고 가요 그거 너희다 보면서 아 설마 가만히 있어요? 음 헤헷 헨디언니 죽었다? 아 헨디언니 죽으셨어요 적 powerful 스브 나 올라가야지 내가 올라가 됐다 수박 본인은 뭔데? 그쪽은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봐야지 무조건 물어보는거야 기분 나쁘지 꼬고란 여기서 자꾸 떨어지더라는데 들어가야 돼 이렇게 됐다 됐다 자, 갑시다 나, 나, 내가 보고 있어요 내가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